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네, 산둘 야생아에 왔습니다. 또 예쁜 꽃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어있네요. 이거는 보라색, 이 꽃 너무 예쁘죠? 어머, 어쩜 이렇게 정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얘가 숯군제라늄인 것 같아요. 숯군제라늄. 아, 이름도 예쁜 로잔, 숯군제라늄이에요. 어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정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우와, 어머, 이렇게 핑크색이 있네요. 노루오줌. 어머, 이게 노루오줌이래요. 이렇게 핑크색이 피니까. 지금 이거 다 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팡팡 터지면서 이렇게 피는 건가? 우와, 제가 하나짜리 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큰 돌. 이딴 만한 돌 화분에 이렇게 하나 가득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확실히 꽃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뭐지? 모아서 이렇게 심으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색깔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이게 노루오줌 꽃인데 정말 예쁘죠? 아우, 예뻐. 아우, 진짜. 구경을 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이 친구, 이게 뭔가 했더니 와인컵 지선이인데 얘는 또 와인컵 지선이가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꽃에 무늬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조금 무늬가 있기는 하는데 아, 저는 이게 와인컵, 사장님도 모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와인컵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게 있나 해서 근데 원래는 이렇잖아요. 얘도 무늬가 이렇게 생기고 있네요. 아무래도 사장님이 이거 여기다가 뭔 짓을 했어요. 뭔 짓을 했? 이거 봐요. 여기는 이렇게 새를 피는 아이는 무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사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나봐요. 영양분을 안 줘서 그러나? 얘네는 영양실조 걸렸나보다. 근데 또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으니까 또 혹시나 저는 변이전인가 했는데 어? 이봐요. 이렇게 얘네들 나오면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무늬가 들어있고 어떤 건 무늬가 안 돼있고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일도 있네요. 아우, 예뻐. 근데 예뻐요. 와인컵 지선이랍니다. 꽃몽으로 달린 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작년부터 키우시는 거라는데 우와, 꽃이 엄청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우, 구슬잔대 보세요. 구슬잔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우, 너무 예쁘게 이렇게 돌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 화분에다가. 근데 이렇게 봐요. 그냥 꽃이 이렇게 위에. 완전히 이거는 구슬잔대인데 꽃이 아무튼 예뻐요. 정말 예뻐요. 구슬잔대입니다. 이거 보세요. 울려 비비추라는데 이제 비비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비비추 꽃이 엄청 예쁘잖아요. 저는 무심히 지나다니면서 그 길바닥에 있는 비비추인지도 몰랐는데 잎도 막 무심하게 큰데다가 꽃이 하나씩 있는데 꽃이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얘네들 꽃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꽃이 그렇게 예쁘다는 정말 예쁘다는 걸 진짜 작년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벌써 비비추 꽃들이 다 예쁘잖아요. 울려 비비추인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 이 속에서도 다 이렇게 꽃대가 하나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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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이 꽃대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꽃이 없어도 비비추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사장님 준비하신 예쁜 꽃들 또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꽃들도 준비하셨는데 끝까지 또 함께 시청해주세요. 아 요거는 지금 촛불, 촛불 앵초예요. 요렇게 모여서 심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되게 멋있네요. 예쁘죠? 저희 꽃밭은 한 절반 촛불이 펴져 있는데 얘는 초가 이제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얘는 끝까지 여기 끝까지 이렇게 꽃이 필 거거든요. 정말 예쁘죠? 아 한상저기가 너무 예쁘다. 얘는 혼자 하나, 안 그러면 하나만 심든지 아니면 여러 개 이렇게 모아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천인국부터 가겠습니다. 어우 드디어 천인국. 천인국 와있습니다. 요게 저쪽에 아랫지방에 보니까 요게 또 월동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장님 준비하신 거는 요게 지금 빨간, 그냥 실제로 보면 빨간색이라고 말하나봐요. 그죠? 이거 빨간색이라고 하죠? 근데 빛은 약간 주황, 주홍, 주홍빛, 주황빛. 주황빛이 조금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요걸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천인국 빨간 거 지금 요게 15cm 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요렇게. 근데 가격은 6,000원입니다. 천인국 요거 시앗 월동도 되고요. 요 자체로도 아마 중부지방에서는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씨앗으로 씨앗 받으셔서 그 다음에 씨앗 뿌리면 될 것 같고요. 천인국 가격은 6,000원입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꽃대가 요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꽃을 계속 보면 요것도 꽃이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피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요게 번식도 잘하고 꽃을 아주 오래도록 보여주는 그런 매력있는 천인국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는 금개국입니다. 금개국. 무늬금개국. 저는 무늬하면 먼저 잎을 먼저 봤거든요. 그랬더니 잎이 무늬가 아니고 요거 보세요. 금개국. 요렇게. 꽃에 무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금개국은 진짜 요게 꽃들이 지금 한참 피기 시작하죠. 꽃이 굉장히 예뻐요. 요거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금개국. 지금 보세요. 요게 한포트거든요. 밥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요거를 화분에다가 진짜 요대로 심어놓으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워질 것 같아요. 지금 꽃봉오리 엄청 많이 잡혀있죠. 요거 가격이 3,000원입니다. 아유 굉장히 착하고 요거 가성비도 좋은 금개국. 무늬금개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 아유 진짜 꽃도 예쁘고 얘 월동 진짜 짱 잘되는 거 아시죠? 저도 월동하고 올라와서 저도 꽃을 꽃봉오리가 잡혔는데 요거 델피늄. 요렇게 꽃봉오리가 잡혔습니다. 요것도 지금 한포트에 가격은 3,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꽃을 피기 시작하면 요것도 꽃도 오랫동안 보여주거든요. 일단 꽃이 굉장히 예뻐요. 꽃 한번 보세요. 꽃이 정말 예쁘답니다. 델피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솔잎도라지예요. 아유 예뻐. 도라지 꽃이 얘는 이렇게 딱 보면 무궁화 같은 느낌이 나요. 꽃이. 음 무궁화가. 도라지는 요렇게 안으로 모아져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무궁화를 보면 이렇게 뒤로 말려지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름은 솔잎도라지인데 꽃은 꼭 무궁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잎도라지도 이렇게 꽃이 요것도 계속 피워주거든요. 요 꽃도 엄청 오래 보여주더라고요. 한 포트에 또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나무가 요렇게 짱짱하니 좋아요. 얘는 쓰러지지도 않아요. 얘가 대가 굉장히 이거 보지 개가 굉장히 강해서 얘는 이렇게 키가 크더라도 쓰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솔잎도라지 키워보시면 정말 요 매력에 빠질 거예요. 솔잎도라지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3,000원입니다. 와 인동초예요. 인동초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죠. 여기 보세요. 인동초가 꽃이 요렇게 피거든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일부러 여기에 큰 나무 이건 지금 큰 나무거든요. 큰 나무를 나무에 있는 꽃을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인동초 꽃이에요. 요렇게 인동초 제가 그래서 지금 요기 꽃볼이 잡혀 있어요. 요렇게 작고 조그맣더라도 가지마다 지금 꽃볼이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꽃 보셨죠? 꽃이 정말 예쁘고 인동초 하면 굉장히 강한 강한 꽃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인동초 지금 요 한포트에 요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실하게 컸습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빨간 인동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미니 찔레입니다. 아유 꽃이 정말 예쁘게 폈죠? 요거 보세요. 꽃이 얼마나 예쁜가. 세상에 가운데 이렇게 하얀 얼굴에 볼터치는 너무 과한 볼터치고 아무튼 핑크색이 라인이 넓은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트톤으로 보이죠? 미니 찔레 요기 지금 크기 요기 종이컵 이렇게 올려놨고요. 나무도 요만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거는 미니 종이라서 음 요것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창가 쪽에 놓고 이렇게 키우시면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 찔레 요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예쁘죠? 꽃이 정말 예쁘죠? 미니 찔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찔레 장미는 모두 다 노지 월동 가능해요. 요것도 만약에 정원에 꽃밭에 심으신다면 요거는 아주 미니 종이라서 맨 앞자리에 놓으시면 요 미니 찔레로 인해서 그 꽃밭이 더 예뻐지지 않을까요? 미니 찔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제가 요 나무 보고 도대체가 나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뭔가 했어요. 꽃이 안 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잎을 보는 그런 간엽 식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요 아이가 해배라는 아이예요. 해배인데 그냥 무지 해배가 아니라 얘는 또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꽃이 없어도 요 잎만으로도 굉장히 예쁘죠? 근데 요 아이가 꽃이 다 파요. 요 제가 꽃 여기 올려드렸죠? 요렇게 예쁜 꽃이 핀답니다. 아니 요렇게 그냥 요 나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쁜데 여기다 꽃까지 정말 예쁘죠? 꽃도 보라색으로 피는데 얘도 컬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라색 요 지금 사장님 산들에서 준비한 요 해배는 지금 보라색 꽃이에요. 정말 예뻐요. 요 가격도 지금 가격도 요거 8,000원이에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지금 종이컵 종이컵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한 한 뺨이 넘어요. 한 뺨이 뭐예요? 한 뺨이 훨씬 넘는 크기인데 요거 보세요. 가지마다 요렇게 요 자체로 요 꽃이 따로 있어요. 요게 진짜 꽃 꽃처럼 요렇게 예쁘답니다. 해배 무늬 해배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 진짜 어 요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감동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무늬 해배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 요건 노지 월동이 아니고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그리고 요거는 실내 실내에서도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늬 해배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쿠페아입니다. 아 쿠페아 저도 요아이 작년에 심어서 키워봤거든요. 요아이도 진짜 꽃이 무궁무진하게 피더라고요. 계속 요 줄기에서 꽃이 한없이 피어지더라고요. 새순도 많이 올라오고 아무튼 얘는 심어놓으면 엄청 풍성하게 꽃을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그 대신 물을 좋아해요. 물을 말리지 말고 이렇게 키우시면 정말 예쁘게 볼 수 있는 쿠페아예요. 저도 작년에 저희 아이들한테 요거를 선물 요렇게 받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키우나 해서 정보를 봤더니 그렇게 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아주 착하해요.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착한 식물이랍니다.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쿠페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예뻐 정말 꽃 너무 예쁘죠. 제가 아까 요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어 그 구슬잔데 보여드렸는데 지금 요거 너무 예쁘죠.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꽃대도 올라오고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있는데 지금 얼른 데려가세요. 요거는 월동도 엄청 잘되고 꽃도 예쁘죠. 정말 환상적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고 어 구슬잔데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나분에 요거 밥도 보세요. 밥도 엄청 풍성하죠. 지금 꽃이 요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예쁜 구슬잔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 꼭 심어보세요. 요거는 베란다에서도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하분에 아까 사장님도 담아놓은 거 보셨죠. 요렇게 하분에 담아놔도 예쁘고 노지에서도 얘는 진짜 월동이 잘 되니까 꼭 심어보세요. 구슬잔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낯달맞이입니다. 낯달맞이 요렇게 핑크색으로 피는 낯달맞이 아유 진짜 얼굴이 한바꼬처럼 얼굴이 부큼지박한 낯달맞이 요거는 진짜 노지월동도 잘 되더라고요. 저희 꽃밭에도 지금 노지월동해서 그래서 제가 이삭주서다가 지금 옮겨놨는데 얘는 어디서나 적응도 잘하고 잘 자라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쳐다도 안 봐도 쥐 알아서 할 일하는 낯달맞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꽃송이가 지금 꽃이 계속 피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설이 내릴 때까지 꽃피는 아이예요. 낯달맞이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금 요렇게 한 포트에 여러 개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만 심어놔도 금방 얘는 번식도 잘하거든요. 낯달맞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목마가렛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저희 꽃밭에도 빠질 수 없는 아이가 요 목마가렛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꽃이 목마가렛이에요. 근데 여름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데 여름에 물조점만 잘하시면 돼요. 가슴만 조금 피해주시고 또 요거는 꽃밭에서는 얘는 아무 탈 없이 잘 큰답니다. 물 잘 주시고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통풍 잘 되는데 또 햇빛 잘 들어오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또 배수 잘 되게 심어 놓으시면 문제 없어요. 그냥 베란다에서도 잘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목마가리시거든요. 이렇게 그 가지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얼마든지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정말 분홍색 겹 목마래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호수를 피면서 점점점점 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상적입니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예쁜 목마가리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 예뻐 요 꽃은 구모초입니다. 구모초 어머 요 색깔 진짜 예쁘다. 구모초 요 구모초인데요. 정말 제가 저는 구모초 요 무슨 색깔 봤지? 오렌지 색깔을 봤나? 근데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구모초 좀 구해보라고 구해보라 그랬는데 정말 구해오셨어요. 근데 꽃이 이게 지금 꽃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데 이렇게 지는 꽃들도 있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사장님 보실 때는 그렇게 뭐랄지? 그냥 사장님 마음에는 그렇게 들지가 않으신대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지금 2개 5,000원에 2개 5,000원에 요거 보내드린대요. 요거 보세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작지 않아요. 꽤 크거든요. 이렇게 꽤 크고 요거 보세요. 이렇게 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렇게 새로 올라오는 요구모초도 꽃을 오래 보여주거든요. 지금 칼라는 요렇게 여러개가 있긴 하는데 하나씩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요게 별로 없어서 칼라는 일단 한 사람 앞에 두가지 칼라는 갈건데 랜덤이에요. 내가 무슨색 무슨색 주세요. 이거는 아니고 그 대신 두 포트에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칼라는 있는대로 사장님이 두가지 칼라로 보내드릴테니까요. 얼른 구입하세요. 이거 8분밖에 못사요. 지금 16개가 있는데 두 색깔씩 해가지고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어성 아니 어성이 아니라 금어초 두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다 예뻐. 노란색도 예쁘죠. 녹색깔도 예쁘죠. 화연색도 예쁘죠. 죄송해요. 랜덤이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예뻐서 색깔이 예쁜색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분밖에 살 수 없어요. 빨리 주문해주세요. 금어초 입니다. 두 포트에 5,000원입니다. 이거 겹 에케네시아 빨간색 겹 에케네시아 입니다. 아 요게 빨간색 겹 에케네시아 에케네시아 겹으로 된 거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저는 아직 요걸 키워보진 않았는데 꽃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요게 인기가 좋은가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답니다. 겹 에케네시아 빨간색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15세티 하분에 이렇게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또 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빨간색 겹 에케네시아 인기가 좋네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 짱 잘되고 내년에도 또 볼 수 있는 꽃이랍니다. 씨앗으로 뿌리면 자기가 원하는 꽃이 안나온다 하더라고요. 겹 에케네시아 에케네시아 종류들은 그 뿌리로 월동을 해야 그 꽃을 계속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케네시아 빨간색 겹 에케네시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도라지 미니 도라지입니다. 진짜 꽃 예쁘죠. 도라지 도라지 꽃 진짜 예쁘잖아요. 요거는 미니 도라지에요. 키가 크지 않는 미니 도라지 요거는 이렇게 지금 요게 하우스에서 왔잖아요. 온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를 묶어 놓으셨어요. 얘가 자꾸 쓰러진다 그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요거 데려가시면 요거 지지대 하나씩 요즘에 다이소 같은데 가면 요런 하추들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 지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고런 거 한번 이렇게 꽂아 놓고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라색 미니 도라지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밥이 엄청 많아요. 아주 푸짐하답니다. 푸짐해. 아주 그렇다고 이거 뽑아 뿌리 뽑아 드시면 안되고 이렇게 꽃으로 보는 미니 도라지입니다. 제가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요거는 원해요. 미니 도라지라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보라색이 정말 예뻐요. 예쁘게 생긴 미니 도라지 가격은 4,000원입니다. 저는 이게 꽃 모양을 보고 에케네시아인가 그랬어요. 근데 에케네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만져보니까 빠시락 들리시나요? 이렇게 빠시락 빠시락 소리가 나는 종이꽃이랍니다. 아우 노란색이 너무 예쁘죠? 노란색은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되게 좋아하시죠? 노란색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종이꽃 지금 꽃이 얘도 꽃을 굉장히 오래 봐요. 얘도 거의 설이 내릴 때까지 보는 아이거든요. 요렇게 꽃이 예쁜 종이꽃 지금 이게 15cm 15cm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나무 보세요. 과합니다. 얘는 노지에서 저도 이거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종이꽃이 어디는 적응을 잘하니까 요거 한번 심어서 키워보세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어우 예뻐. 진짜 노란색이 예쁜 노랑이에요. 예쁜 종이꽃 가격은 7,000원입니다. 씨앗 월동이 되는 거예요. 음 와인컵 지선입니다. 와인컵 지선이 지금 이제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것도 넝클성이라서 요거 행인분에 심으셔도 되고 요거 노지에다 심으셔도 되고 이거 롱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아까 제가 또 여기 사장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심으셔도 되고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심을 수 있는 와인컵 지선이 꽃도 예쁜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지선이 그래서 이름이 와인컵 지선이죠. 이렇게 처음에 필때 요렇게 아이고 예쁘다. 꽃이 이제 계속 볼 것 같아요. 노지 월동 짱 잘되는 와인컵 지선이 지금 이것도 15cm 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우 무늬가 진짜 굉장히 예쁘죠. 어 요게 무늬 백풍둥입니다. 아우 색감이 정말 또 호랗게 요렇게 음 입만 봐도 꽃이 없어도 정말 예쁘네요. 무늬 백풍둥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기 종이컵 사이즈 한번 보세요. 요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지금 요기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요렇게 근데 꽃이 워낙에 잎이 강하다 보니까 꽃이 그렇게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는데 워낙에 요 잎이 너무 예쁘네요. 무늬 백풍둥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삐죽이나미 입니다.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 삐죽이나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다고 해요. 근데 꽃은 6월, 7월 정도에 피고 노란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열매가 열리는데요. 삐죽이나무는 노지월동은 저 남부지방에서는 되고 요게 중북부 요 위쪽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삐죽이나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장미입니다. 장미 유럽 장미 드디어 우리 산들야상화에서도 유럽 장미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장미 요거는 락로사라는 아이인데 지금 꽃이 요렇게 노란색 요렇게 연보라색 진한게 아니라 연보라색 정말 색깔이 죽여집니다. 환정적입니다. 색깔이 노란색도 정말 예쁘게 피는데요. 요렇게 두가지 색깔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쁜 유럽 장미 지금 요렇게 사각분에 들어있어요. 사각분에 종이컵 요렇게 한번 비교해볼게요. 요렇게 종이컵 요렇게 됐고 나무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지금 한뼘 정도 하는데 요렇게 사각분에 담겨져 있고요. 가격은 가격은 한 포트에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어이구 요렇게 요렇게 나무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짱짱하게 생겼어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아우 예뻐 약간 유럽으로 하는데 북꽃도 이제 또 독일 북꽃이 왔습니다. 노란색 아우 예뻐 보라색만 봤는데 또 요거는 노란색이에요. 아우 정말 예쁜 독일 북꽃 지금 보세요. 포트에 지금 이게 한 18cm 되는 것 같아요. 그 포트에 지금 극운도 한번 보세요. 요 뿌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숫자를 제가 셀 수는 없는데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촉이 10개가 넘게 담겨져 있는데 요게 가격이 15,000원입니다. 독일 북꽃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이 되요. 이렇게 키우시면 요것도 우리집 하단에 요런 아이리스라고 하죠. 독일 북꽃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수국입니다. 요게 바위 수국이라고 합니다. 어머 꽃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사장님 요게 요렇게 꽃이 피고 요 가운데는 미니 미니 이렇게 조그만 꽃들을 이렇게 피는 거죠. 요거는 말하자면 가짜꽃처럼 산수국이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꽃은 가짜꽃이고 진짜 꽃은 요 가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꽃이 요게 있는데 아직은 피지는 않았어요. 가운데 점점 통통해지는 거 보니까 곧 필 것 같아요. 바위 수국 요게 지금 나무가 작지는 않아요. 지금 꽤 큰데 종이컵 종이컵?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나뭇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위 수국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 나무가 굉장히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바위 수국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우와 꽃이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잘 들어오네요. 바위 수국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목수국 입니다. 요거는 무늬가 들어간 무늬 목수국 수형이 아주 괜찮네요.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나무가 꽤 오래돼 보이는데 요거는 지금 가격이 2만 5천원 입니다. 지금 크기는 이게 한 40cm 되보여요. 키는 굉장히 커요. 이렇게 키가 지금 요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요게 한 40cm 정도 되는데 있는 것마다 나무는 조금 크기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덩치는 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무늬 목수국 가격은 2만 5천원 입니다. 요거는 무늬 담쟁이입니다. 무늬 담쟁이 단풍잎을 닮았어요. 요렇게 근데 잎이 무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담쟁이다 보니까 이렇게 넝클이 이렇게 꺾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늬 담쟁이 지금 요 하분이 한 18cm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나무가 굉장히 커요. 덩치가 좀 있습니다. 요게 가격은 2만 5천원 입니다. 정말 예뻐요. 무늬 가 들어가 있고 아무튼 매력 있습니다. 무늬 담쟁이 가격은 2만 5천원 입니다. 노루오줌 아까 제가 많이 있는 거 보여드렸죠.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와유 예뻐 지금 꽃대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겨울에 얼어 죽으래도 안 얼어 죽어요. 노지월동 진짜 잘 되는 아이예요. 생명력도 강하고 어디서든지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노루오줌 요건 핑크색 분홍색 연한 핑크색 가격은 만원 입니다. 요게 지금 화분이 거의 20cm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 입니다. 요거는 축백나무 인데요. 일반 이런 축백나무 가 아니라 서양 장미 축백나무라고 합니다. 축백나무 하면 그냥 이렇게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일반 축백나무 는 이렇게 삐죽삐죽 모양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한 송이 마다 자라면서 장미꽃처럼 겹쳐지면서 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수영이 그렇게 밉지 않잖아요. 점점점점 이렇게 잎이 많아지면서 장미꽃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서양 장미 축백이라고 불려지는 축백나무에요. 지금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나지막하게 이거 보세요. 나무도 수영 엄청 예쁘죠. 이게 서양 장미 축백나무입니다. 가격은 이게 지금 3만원이에요.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라고 합니다. 서양 장미 축백나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종이컵이랑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양강 수영이 진짜 예쁘게 생겼죠. 서양 장미 축백나무 3만원입니다. 아유 비비추 보세요. 비비추가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얘는 또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이 하나씩 하나씩 층층별로 올라가는 게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비비추 꽃 정말 예쁘거든요. 이거는 미니 비비추 입니다. 미니 비비추 입도 보세요. 자그마한 미니 하죠. 미니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금 종이컵 이렇게 한번 비벼보시면 이렇게 꽃 진짜 보시면 다들 바내실 거예요. 비비추 꽃이 정말 예뻐요. 잎도 예쁘잖아요. 잎도 예쁜데 꽃은 더 예쁘답니다. 미니 비비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와 저는 이런 수국 세상에 수국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얘는 그냥 정말 예쁘죠. 모양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반 수국들 별수국 장미수국 이런 것들은 그럼 봤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커요. 끼가 굉장히 커요. 이게 50cm가 될 것 같아요. 예쁘다. 근데 옷이 정말 예쁘죠. 이거는 그냥 핑크색 수국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수량이 없어요. 이게 딱 3개만 있습니다. 먼저 찜하시는 분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코트는 지금 화분이 한 15cm 15cm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꽃은 이렇게 지금 여기랑 여기랑 한 줄기랑 두 개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꽃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정말 여기 이렇게 또 여긴 이렇게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핑크색 수국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수량은 3개밖에 없어요. 어머 얘는 보라색인데 얘는 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보라색 겹 수국 입니다. 와 이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키는 거의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15cm 하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수량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겹 보라색 겹 수국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색깔도 보라색이 굉장히 예뻐요. 보라색 겹수국 가격은 15,000원 수량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연 보라색이에요. 또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산수국 처럼 생겼어요. 이 가에 있는 거는 벌들을 유인하기 위한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이 가운데 있는 꽃이 잔잔하니까 꽃인 줄 벌들이 못 알아볼까 봐 이 큰 꽃으로 유인을 하고 이 꽃 속에서 꿀을 딸 수 있게 벌들이 수정할 수 있게 유인하는 이 꽃입니다. 산수국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작년에 산수국 공부를 해서 조금 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 가에는 가짜 꽃이에요. 말하자면 가짜 꽃이고 진짜 꽃은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연보라색 이렇게 생긴 이 숙도 이것도 가격이 15,000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다 계량종이라서 이것도 숙이 두 개밖에 없어요. 먼저 찜하시는 분이 차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보라색 수국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오늘은 수국이 참 특이한 애들만 있어요. 이거는 쉽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수국들은 다 계량종인데 쉽게 볼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영상으로도 느껴지시죠? 꽃무늬 보세요. 꽃무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웬일이야. 네덜란드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예쁘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쁜 애들이 많은데 무슨 네덜란드 꺼야. 진짜 예쁘죠? 이것도 크기는 다 비슷해요. 이거는 화분이 좀 더 크네요. 높이도 더 크고 넓이도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이것도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수국만 세 개고 다 두 개씩 밖에 없어요. 정말 먼저 이거 보시는 분 먼저 찜하세요. 정말 예쁘죠? 어쩜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한상적입니다. 이거는 청보라색이에요. 청보라 수국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비비츠 이거 미니 비비츠를 이렇게 담아놓으셨어요. 이렇게 완성본으로 이렇게 담아놓으셨는데 지금 이거 화분이 크기가 이게 지금 원형 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20cm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니 비비츠 꽃대가 지금 바글바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완성본이라서 이거는 비비츠가 엄청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화분에서 이건 단품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지금 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미니 비비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니 비비츠입니다. 이거는 석화해입니다. 석화해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석화해입니다. 화분에 담아서 완성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런 거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아인데 석화해입니다. 돌 화분에 담아놓으셨는데요.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이컵 이렇게 나무는 지금 여기 화분에서 종이컵보다 키가 종이컵 한 두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무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석화해의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나무가 정말 예쁘네요. 자 황제가 오셨습니다. 황제가 황제마삭 마삭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황제마삭 이거 올릴 때마다 항상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완성품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받아보신 분들이 이렇게 완성품도 잘 담아서 오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포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황제마삭 이거 지금 화분에 담아서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거 실제로 보면 더 환상적이랍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황제마삭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거는 둥근잎 마삭입니다. 둥근잎 마삭 이렇게 끝이 동글동글 해서 둥근잎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것도 컬러가 이렇게 이거는 새순이 나오니까 이런 색일까요? 이렇게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둥근잎 마삭 이것도 화분에 이렇게 담아서 완성품인데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화분에 이렇게 잠겨진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종이커 이거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노을이 왔습니다. 금빛노을 이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저 이름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정말 인기가 좋은 금빛노을 이것도 이렇게 사장님 완성품으로 또 판매를 하시네요. 이것도 이렇게 심겨진 거 분째해서 가격은 2만5천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름도 예쁜 금빛노을 마삭줄 2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무늬마삭입니다. 무늬마삭 우와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무늬마삭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수영이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생긴 건데 요게 엄청 오래됐대요. 요거는 가격이 6만원입니다. 요거는 단품이에요. 단품인데 진짜 수영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잡아놨습니다. 무늬마삭 가격은 6만원입니다. 요거는 통영 미니 미니 소염 마삭 마삭 가격은 4만원입니다. 와 진짜 수영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통영 미니 소염 마삭 줄 가격은 4만원입니다. 요거는 은혜 마삭 입니다. 은자가 은혜 은자가 아니라 구름 은자거든요. 은혜 마삭 요거는 가격이 5만원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마삭은 다 완성품이고 단품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앞이예요. 여기가 앞쪽인데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수영이 굉장히 멋있게 생긴 은혜 마삭 줄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거는 황제 마삭 이예요. 요거는 엄청 커요. 나무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담아져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사이즈가 화분이 20cm 분에 담겼고요. 화분 요 황제 마삭 높이는 17cm 17cm 가 됩니다. 이렇게 단품 화분에 담겨진 황제 마사 요거는 좀 큰거에요. 그래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수영 진짜 멋지게 잘 만들었네요. 황제 마사 대품 가격은 6만원입니다. 요거는 꼬부리 마삭 이예요. 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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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마삭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꼬부리 마삭 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112만원이에요. 엄청 커요. 꼬부리 마삭 나무가 꽤 크거든요. 요거 보세요. 수영이 엄청 오래 됐죠.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목돼도 보면 엄청 나고 요거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퍼요.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가격이 12만원입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분에 종이컵 옆에 요만하고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꼬부리 마삭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와 진짜 산돌 야생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요런 마삭 저도 진짜 처음 보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있었나 요런 나무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신기합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는 것 만에 너무 행복 하시죠 어 또 한번 또 자랑을 하고 요거는 팔색조라는 나무예요. 팔색조 팔색조 하면 이렇게 입 색깔이 여덟 가지 색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팔색조라고 하는데 요기 보실래요? 여기 또 꽃도 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꽃이 폈어요. 아 진짜 팔색조 마삭줄 요거는 15만원입니다. 수영을 한번 돌려서 볼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앞같애 요 꽃이 포인트가 딱 되네요. 정말 수영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팔색조 마삭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지금 금풍옥로라는 마삭이래요. 요거는 진짜 보기 힘든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도 다 귀한 아이들이지만 요건 더욱더 보기 힘든 그런 마삭이라고 합니다. 금풍옥로 금풍옥로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금풍옥로 라고 하는 마삭인데요. 정말 수영 보세요. 진짜 이 나무도 보면 요렇게 요렇게 나무에도 보면 이끼가 꼈어요. 요렇게 수영을 만드느냐고 요렇게 돼있는 건데 엄청 오래됐죠? 나무랑 잎이랑 여기 색깔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잠시만요. 보실래요? 나무가 이렇게 다 녹색으로 다 녹색이에요. 녹색. 음 정말 멋지네요. 요런 금풍옥로 옥로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요렇게 수영 기가 막힙니다.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풍옥로 마사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꽃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꽃들 주문하실 때 또 문자 주문해주시면 사장님 보시고 바로 응답해드릴 거예요. 고객님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